1. 로브스타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진 나라는 1. 콩고 2. 탄자니아 3. 에디오피아 4. 예멘 정답은 1. 콩고 2. 커피 과실에서 생콩을 꺼내는 과정을 정제라고 하는데 건식법을 이용한 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조 과정 중 발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여러 번 섞어 주어야 한다. 2. 수확한 과실을 건조장에서 넓게 펴고 수분함량이 20%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시킨다. 3. 건조에 소요되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4. 아라비카종이나 로브스타종이나 모두 사용된다. 정답은 3. 건조에 소요되는 일수는 과실의 숙도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3. 원두의 신선도를 저하시키는 요인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1. 시간 2. 질소 3. 온도 4. 산소 정답은 2. 질소 4. 커피를 많이 마시면 가장 많이 보충해 주어야 할 영양소 및 무기질은 1. 칼륨 2. 칼슘 3. 비타민비 4. 인산나트륨 정답은 2. 칼슘 5. 다은중 커피를 담는 기구의 가장 위생적인 세척 순서는 1. 찬물, 비눗물, 더움물 2. 더움물, 비눗물, 찬물 3. 비눗물, 찬물 4. 비눗물, 더움물, 찬물 정답은 4. 비눗물, 더움물, 찬물 6. 다은중 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1. 무형성 2. 소멸성 3. 가변성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정답은 4.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7. 다음 커피 재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커피의 성장에는 유기질이 풍부한 비옥토, 화산질 토양이 적당하다 2. 커피 씨앗이 발화하는 데는 보통 수주일 걸린다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4. 발화 후 6에서 18개월 경과한 시점에 건강상태가 양호한 나무들을 골라 재배할 곳에 옮겨 심는다 정답은 3.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에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8. defect beans 결점도와 발생 원인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shells, 조개도, 불완전한 탈곡 과정 2. 2x, 나무가지, 수확, 선별 과정의 원인 3. black beans, black bean, 늦은 수확, 흙과 장시간 접촉 4. unripe beans, 미성숙두, 미성숙 상태 수확, 조기 수확 정답은 1. shells, 조개도, 불완전한 탈곡 과정 9. 커피 생두를 평가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일반적으로 색깔과 크기가 균일할수록 좋은 등급으로 취급된다 2. 결점수가 적은 커피가 좋은 커피이다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4. 미성숙두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킨다 정답은 3. 청결도 은피 제거 여부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10. 생두의 크기를 나타내는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의 등급을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일반적으로 스크린 사이즈의 숫자가 클수록 생두의 크기가 크다 3. 말하고 지폐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4. 피베리의 기준점은 스크린 사이즈 13번이다 정답은 3. 말하고 지폐종은 스크린 사이즈 19번이다 11. 커피의 향미를 표현하는 용어 중 커피빈이나 가루를 코로 들이마셔보아 맞게 되는 향기로써 플로랄, 스파이시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1. 플레이버 2. 애프터 테이스트 3. 프레그런스 4. 프루티 정답은 3. 프레그런스 12. 다음 중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커피가 아닌 것은 1. 예가체프 2. 하라 3. 엑셀소 4. 시다모 정답은 3. 엑셀소 13.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생두의 상품명 뒤에 붙게 되는 SHB 또는 HB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 1. 생두의 재배 방법 2. 생두의 결점도 비율 3. 생두의 경작호도 4. 생두의 성숙정도 정답은 3. 생두의 경작호도 14. 다음 성분 중에서 커피 생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단백질 2. 지질 3. 탄수화물 4. 무기질 정답은 3. 탄수화물 15. 커피의 열매의 구조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외과피 2. 과육 3. 은피 4. 내과피 16. 디카페인 커피의 개발 이후 여러가지 카페인 추출방법이 연구되어져 왔다 다음 중 카페인 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1. 용매 추출법 2. 물 추출법 3. 초임개 추출법 4. 증류 추출법 정답은 4. 증류 추출법 17. 유크로빈 생두의 밀도에 대한 설명 중 옳게 설명한 것은 1. 생두의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 로스팅은 쉬워진다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3. 고지대에서 재배된 커피나무의 생두는 저밀도이다 4. 생두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높다 정답은 2. 밀도가 높을수록 커피의 맛과 향이 풍부하다 18. 다은중 커피 음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아닌 것은 1. 신경흥분 작용 2. 인효작용 3. 소화액 분비 작용 4. 혈압강화 작용 정답은 4. 혈압강화 작용 19.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서로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새로운 맛과 향을 지닌 커피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같은 품종이라도 로스팅의 강약의 정도를 달리해서 배합하는 경우도 있다 커피의 특정한 맛과 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커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블렌딩 2. 커피 3. 플레이버 4. 프로스 정답은 1. 블렌딩 20. 다음 중 식품의 부패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지방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2. 지방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3.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4. 단백질 식품의 호기적분에 정답은 3. 단백질 식품의 험기적분에 21. 커피 생도를 분류하는 스크린의 크기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1. 44분의 1인치 2. 54분의 1인치 3. 64분의 1인치 4. 74분의 1인치 정답은 3. 64분의 1인치 22. 커피 추출액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나트륨 2. 인 3. 칼륨 4. 칼슘 정답은 3. 칼륨 23.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고형물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1. 카제인 2. 칼슘 3. 유당 4. 철 정답은 3. 유당 24. 커피 생콩에 함유된 탄수화물은 유리당류와 다당류로 나누어진다 이들에 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는 배전 커피의 갈색이나 향기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2.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에 속하는 주성분은 스쿠로스이다 3.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로브스타종보다 아라비카종에 많다 4.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커피 생콩의 유리당류의 함량은 배전 후에도 거의 감소되지 않는다 25. 다은중 커피를 볶을 때 갈변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향기 성분들은 1. 허브향, 캐러멜향, 초콜릿향 2. 고소한향, 달콤한향, 캐러멜향 3. 캐러멜향, 초콜릿향, 탄내 4. 송진향, 향신료향, 탄내 정답은 2. 고소한향, 달콤한향, 캐러멜향 5. whose